강서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합점수 최우수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강서구는 2018년 최우수 선정을 시작으로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행안부장관 표창과 27억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낭비성 예상편성을 방지하고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더욱 높여 탄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를 방지합니다. 강서구는 역대학과 실생활을 통해 결잠을 통해